안녕하세요 달빛이 입니다 이번 영상은 1인칭 시점 촬영을 위한 간편한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스타 360 고3 같은 마그네틱 장착이 가능한 아주 작은 액션캠들이 유행하고 있어서 1인칭 시점을 포함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고프로 같은 기본적인 형태의 액션캠들은 화질과 성능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연출을 하려면 악세사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세팅하고 그 악세사리들을 휴대하기가 번거롭죠 그 악세사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슴 스트랩 이에요 보통 이렇게 스트랩을 메고서 촬영을 하는데 1인칭 시점 촬영으로 특화된 장비죠 카메라를 몸에 딱 붙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서 몸을 숙여도 카메라가 덜렁거리지 않고 마음껏 원하는 촬영을 아주 편리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의 각도 조절도 원하답니다 내가 원하는 각도를 조절해서 촬영을 해도 되겠죠 다만 평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스트랩을 매는 건 대놓고 촬영하는 느낌인데다 장착한 비주얼이 조금 부끄러워요 저는 MBTI의 아이이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기가 좀 갑갑합니다 애초부터 1인칭 촬영을 꼭 해야하는 그런 중요한 촬영이라면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브이로그 촬영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걸 촬영하고 싶다 할 때 이거를 항상 매일 수가 없겠죠 매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한 첫번째 아이템이 바로 마그네틱 펜란트 입니다 이 두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제품은 울란지의 GP16 마그네틱 퀵 릴리즈 브래킷 이라고 합니다 유튜버들이 적극 추천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만큼 마그네틱 강력하고 활용도가 좋아요 이 제품은 UU리그 BH06 마그네틱 퀵 릴리즈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GP16하고 같은 용도이면서 이건 역시 마그네틱 강력합니다 둘 다 보시다시피 이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는 포함된 제품은 아니에요 제 액션캠을 달기 위해서 장착해 놓은 거니까요 이 GP16은 추천이 많은 만큼 좋지만 고프로 유저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액션캠을 장착했을 때 뒤에 있는 이 뚫린 부분은 화면을 잘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즈모 액션캠에서는 화면이 가려집니다 모델명이 GP이듯이 고프로 전용이에요 풍면을 활용해서 화면도 보고 싶다 고프로 유저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BH06은 비록 뒤에가 뚫려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면을 볼 수 있게 위치가 되어 있고 마그네틱 부분이 부피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제품은 스트랩 조절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GP16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목에 걸고서 좀 더 올려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뒤에 꼬다리 부분은 이렇게 남기 때문에 안쪽에 뭐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옷 속에 넣고 장착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내리고 싶으면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BH06은 끈 조절하는 게 좀 더 편리해요 양쪽으로 당기면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더 늘리고 싶으면 좀 더 늘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죠 근데 둘 다 이 상태로 장착하면 조금 안정감이 떨어져요 뒤집어서 장착하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더 흔들리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옷에 따라 많이 헐렁거리거나 늘어지는 옷일수록 흔들거리는 게 심할 수 있어요 특히 달릴 때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매는 스트랩에 비하면 눈에 덜 띄고 일반적으로 걸어다니거나 격렬한 행동이 아닌 촬영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티셔츠나 옷은 회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의상을 선택하시는 게 카메라가 덜 튀어요 위장색이죠 한마디로 그럼에도 작은 액션캠들에 비하면 눈에 띄긴 한데 고프로 형태의 액션캠을 1인칭 시점으로 간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GP16보다 BH06을 더 선호하는데 끈 조절도 더 편하고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걸 실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이 있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요 최근에 되게 더웠잖아요 이 스트랩과 이 안쪽에 넣은 마그네틱 부분에 땀이 베일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을 텐데 활용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촬영하는 각도를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제대로 찍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아래쪽을 찍고 싶거나 위쪽을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정면밖에 찍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촬영 결과를 확인할 때 원하는 대상이 제대로 안 찍혀서 실망한 적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액션캠의 전용 앱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한다면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좀 번거롭긴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냥 1인칭 시점으로 편하게 찍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점들이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같은 용도의 다른 악세사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아이템이죠 마그네틱 실리콘 넥 홀더 마운트 두 가지 종류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원래 하나만 써봤지만 너무 괜찮아서 와이프 쓰라고 하고 하나는 제가 쓰려고 구매했어요 왜 똑같은 거 안 사고 비슷한 종류를 샀냐면 같은 용도이긴 한데 편의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텔레신과 울란지 제품이에요 딱 봐도 목에 거는 타입이죠 텔레신 제품을 보시면 뒤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서 빼시면 빠집니다 이 상태로 목에 거시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울란지 제품은 빨간색 락 버튼이 있어요 이 락 버튼을 누르고 빠집니다 그냥 목에 걸고 끼우면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사실 둘 다 비슷하긴 한데 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건 울란지 제품이에요 편하게 뺐다가 꽂았다가 장착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이 텔레신 제품은 안 보고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원래 기본 모델이 있고 맥스 모델이 있어요 저는 맥스 모델을 구했거든요 맥스 모델은 그래도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이거보다 짧은데 짧기 때문에 한 이 정도겠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꽂아야 돼요 이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 꽂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맥스 제품은 그래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장착을 하는 건 편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아다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지금 같이 제가 이 두 제품 모두 DJI의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를 장착을 했는데 사실 이 마그네틱 마운트가 없더라도 분리가 가능해요 텔레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장착하는 건 더 쉬워요 그냥 끼우시면 돼요 울란지 제품은 옆에 락 버튼이 있어요 락 버튼을 누르고 돌리시면 빠집니다 다시 장착을 할 때는 역순으로 하시면 되는데 넣고 돌리시면 그냥 편하게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하냐면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락 버튼이 있는 쪽이 조금은 더 견고하게 장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안심이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DJI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 마그네틱을 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 자체가 편하게 액션캠하고 분리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마그네틱을 분리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착용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리콘이라 약간의 무게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만한 무게인 것 같아요 목에 걸고 다닐 만합니다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 무게감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메고 다니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 실리콘 조절이 좀 부드러운 편이고 착용감이 이 정도면 되게 편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울란지 제품은 무게는 스펙상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더 무게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착용감은 막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텔레신기에 더 착용감이 좋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약간 딱딱한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둘 중에 텔레신 제품이 착용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장착은 울란지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걸 구매하셔도 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 텔레신 제품은 기본 모델 말고 맥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넥홀더는 단순하게 목에만 걸어서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테이블 위에 세워놓고 사용해도 되고 요 실리콘 부분을 조절해서 묶어 가지고 사용해도 되겠죠 아니면 아예 어딘가 문고리 같은데 걸어서 촬영을 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반 삼각대로는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연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까 펜던트에 비해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점 첫 번째는 각도 조절이 편해요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만 찍고 싶다고 하면 요대로 놓고 촬영을 하고 좀 아래쪽을 위주로 찍고 싶다고 하면 요 각도로 촬영을 하면 되는 거고 내 다리 부분을 찍고 싶다 하면 요렇게 찍어도 되는 거고 눈높이가 좀 낮은 아기를 촬영한다거나 반려동물을 촬영한다면 내가 섰을 때 요 각도의 촬영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이정도 각도를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다가 내가 아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굽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 바닥을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올리면은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정도면은 내가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촬영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은 살짝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해도 괜찮겠죠 필요하다면 그냥 카메라 자체를 빼고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는 거니까 자유도가 높겠죠 카메라를 정면으로 찍을 수도 있고 각도를 조금 내려서 아니면 아예 내려서 내가 걸어다니는 모습에 다리를 촬영을 할 수도 있죠 아예 올려서 직접 보면서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를 촬영을 해도 되고 이렇게 두고서 그냥 촬영을 해도 되고요 그렇다고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인 목걸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시선이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아이는 부끄럽습니다 애초에 놀러 간다 놀이공원 갔다 동물원 갔다 그런 곳에서는 모두가 카메라를 들고서 촬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도 또 다른 단점으로는 고개를 숙일 때는 카메라가 달랑달랑 거릴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스트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촬영을 할 수 있긴 해요 문제는 이거를 입고 다니기가 더 부끄럽다는 거죠 이거보다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들은 모두 양손이 자유롭게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기가 편리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어쩌면 운전을 하는 모습도 촬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바이크 같은 건 글쎄요 안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놀이기구는 잔잔한 놀이기구는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격렬한 놀이기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익스트림 스포츠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걸어다니면서 촬영하거나 소소하게 직접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겠죠 특히 저처럼 아기가 있어서 육아하시는 분들이나 반려동물을 촬영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아요 아기를 어딘가 데리고 다닐 때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아기가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빨리 걷고 뛰어다닐수록 잘 케어해야 하는데 한 손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아기를 안전하게 챙기기가 어렵죠 무엇보다 아기가 있으면 뭐 이것저것 짐들이 많아요 손이 부족합니다 왼손에는 스마트폰 오른손에는 손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양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소개한 이 마그네틱 제품들은 1인칭으로도 촬영하기 좋지만 카메라를 휴대하기에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필요한 순간에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 제품들을 100% 잘 활용하려면 무조건 액션캠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는 대부분 무거워서 아예 장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해주는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액션캠도 저가형 브랜드는 손떨림 보정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프로 시리즈 DJI 오즈모 액션 시리즈 인스타 360 시리즈 같은 손에 꼽는 알만한 브랜드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액션캠들은 손떨림 보정이 디지털이긴 하지만 거의 짐벌 수준으로 아주 뛰어나요 보통은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면 화각이 많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액션캠은 손떨림 보정도 좋으면서 화각이 넓어요 광각 초광각까지 아주 많은 걸 넓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테빌라이저가 좋긴 한데 특히 수평 유지가 되는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목걸이들이 이렇게 옷에 장착을 했을 때 항상 정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살짝 삐뚤럭해지거나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넥홀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울어져도 방향이 이렇게 많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촬영을 다 했는데 촬영한 모든 영상이 다 삐뚤럭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정말 괴롭죠 그건 어떻게 돌리기도 애매해요 저는 오즈모 액션3 액션4와 함께 사용을 했는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스테빌라이저 기능 중에 호라이즌 스테디 호라이즌 밸런싱 이 두 가지가 넥홀더나 펜던트와 함께 사용하기 좋았어요 호라이즌 스테디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도 수평을 유지하는 안정감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일단 손이 자유로운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일부러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꺼내서 촬영을 하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카메라를 꺼내기도 귀찮아지고 잘 안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달고 다니다 보면 어? 나한테 지금 카메라가 있지? 찍어야지! 재밌는 순간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제품들 중에서 그나마 눈에 덜 띄게 촬영하고 싶다면 BH06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각도 조절을 편리하게 하면서 재밌게 1인칭 촬영을 하고 싶다면 넥홀더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아기 어린이집 데리러 가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영상이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